성령의 새바람 이 땅을 불러오소서 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여왕계시록 8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숙이 됨에 그 물이 쓴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의 3분의 1은 비추임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드디어 일곱나팔의 내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일곱나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도 일곱나팔 재앙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하나의 해석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것은 재앙이구나 하고 읽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그냥 재앙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곱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난 일들이고 일곱 인의 내용은 8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내용 전체가 일곱 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인의 내용을 받는 첫 번째부터 지금 일곱째 인까지 쭉 내용을 보아왔는데 그 내용 전체가 두루마리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의 내용을 담보해주고 있는 인을 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일곱 인도 재앙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일곱나팔도 재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역사 속의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이 하나의 나라의 복음을 발전시켜 오셨는가 성장시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역사의 동력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상적인 내용을 보죠. 그것은 인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씩 개봉되면서 보여지는 것은 이것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담보해주는 그런 역사의 원동력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하나 개봉되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켜 오셨구나. 이 땅 가운데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일곱째 인 안에 있는 일곱나팔은 역시 재앙이 아닐 뿐 아니라 이 일곱나팔이 보여주는 내용은 항상 전통적으로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개입하시는 순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신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도 나팔을 불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십니다. 열이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나팔이 불지 않은 시간들도 있지만 하늘에서는 울렸는지 우리는 모르죠. 이 땅에서는 불지 않은 시간도 있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듣지 못했겠지만 하늘에서는 나팔 소리가 울렸겠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개입하신다 하고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개입하신 시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추레고반은 그런 시간들 다 하나님의 개입이죠. 창세부터 계속 개입해오셨습니다. 다윗의 전쟁, 열왕들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요소와의 정복 전쟁, 사사들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개입의 내용들을 아주 심플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일곱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셨고 이 나팔, 이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완성해 오셨다.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절기 때나 그 다음에 전쟁의 때나 이럴 때에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 공이 이 나팔을 불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곱째 인의 내용이 8장부터 11장까지라고 했을 때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이제 틀이 하나 쑥 정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첫 번째 인을 해석한 동일한 맥락에서 일곱 번째 인도 해석해야 되고 그 안에서 일곱 나팔도 해석이 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 두 증인 이런 내용들까지도 바로 이 안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증인도 미래에 나타날 인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신 내용, 그 하나의 나라 복음을 성장시키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 두 증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짚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장 15절에 있는 일곱 번째 나팔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사도 바울이 언급한 마지막 나팔과 같은 나팔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나가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나팔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3분의 1이라고 요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잡한 세계사 가운데서 여러 번 정말 무수하게 많이 개입을 하셨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되어보니까 다 3분의 1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정확한 분량에 의해서 원칙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신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기분 따라 뭔가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식으로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개입하시고 정확한 결과를 내시고 그것을 철저하게 제안하시면서 원칙에 따라서 행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성도의 기도에 따라서 성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팔이 울리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하는 작은 행동들에 의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재를 한 줌 뿌리는 것, 손을 드는 것 모세가 한 일은 사실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뭐 큰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방식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대단한 많은 활동을 하고 노력을 하고 큰 일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아주 작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확한 그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역사적인 일들 외적인 물리적인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땅에서 너희가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하나님이 풀어줘야 우리가 풀리는 거죠. 하나님이 매셨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풉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너희가 풀어야 된다. 너희가 묶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일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식은 철저하게 원칙을 따라서 성도의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가 깨워서 기도하고 성도가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씩 순종하고 이것을 선포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중요한 내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다. 골지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취하셨고 이제 그것을 교회에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단순한 명령 안에 우리는 굉장히 큰 권세, 모든 권세 이제는 3분의 1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교회가 받았고 그것이 풀어진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시록이 지금 이 8장과 11장까지 내용은 과거로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라고 해서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를 해석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가진 권세가 무언지를 이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뭔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고 이것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온 원동력의 하이라이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이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아주 단순하고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런 일들을 오늘날 우리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정확한 원칙에 의해서 정확한 불량의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보았고 또 이것은 성도의 기도, 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더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또 이러한 성도가 가진 권세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